자 오늘의 고민견이죠. 어떤 친구들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. 구름아! 아이고! 조용! 조용! 야! 똥꼬! 똥꼬들 오세요! 오세요! 지지면 돼, 안 돼. 안 되지. 안녕하세요. 4마리 몰티즈를 키우고 있고요. 저희 똥꼬들 엄마 보호자입니다. 로또는 엄마고요.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모든 사람들에게 로또는 배부터 보이고 토토는 얘는 되게 안칼치다 보시면 돼요. 진정 100% 말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복권이는 다리가 휘어져서 약만 지금 진통제만 먹고 있답니다. 연금이는 등치가 있다 보니까 사료를 또 그람 수를 재서 주는데 살은 안 빠지는 거예요. 운동 부족.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. 저 아예 굴러다니게. 저 너무 귀여워. 누워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뭐 그렇게 또 있지? 이름도 귀엽네. 원래는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아이를 받다 보니 이제 못 보내겠더라고요. 이제 저희가 가족이 많아서 이제 한 마리씩 이제 담당을 맡아라. 그래서 이제 각자 언니들 데리고 다 가라 했는데 언니들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맡기게 됐고 거의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몇 년째인 거예요? 아... 9년째입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